이전 시간에 함수의 입력을 살펴봤고요 이번 시간의 주제는 출력입니다 실행해 봅시다 보시는 것처럼 이걸 실행했더니 console.log 이렇게 해서 6이 출력됐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만든 함수랑 이 mass round라고 하는 자바스크립트가 기본적으로 내장하고 있는 내장 함수는 뭔가 좀 달라요 뭐가 다를까요? 자, 봅시다 제가 이거 카피해서 끝에다가 이렇게 해서 실행 한번 시켜볼게요 어때요? 얘가 실행이 됐을 건데 실행 결과가 출력이 되나요? 안 되나요? 안 되잖아요 얘를 출력하려면 얘는 뭘 해야 돼요? console.log 이렇게 하거나 해야 된단 말이죠 그러면 우리가 만든 얘는 그냥 sum이라고 하면 console.log까지 되버려요 그런데 mass round는 어때요? 귀찮게 console.log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뭐가 더 좋은 거예요? 우리가 만든 sum이 더 좋아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만든 sum은 융통성이 떨어져요 왜요? 우리가 만든 sum은 언제나 console.log를 통해 화면에 출력될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mass round는 이렇게 console.log를 통해서 저장할 수도 있고 화면에 출력할 수도 있고 예를 들면 여기에서 file.light 그런 게 있다고 쳐요 그리고 뭐라고 할까요? result.txt 이런 식으로 해서 그 결과를 파일에 출력할 수도 있고 그리고 이메일 egoing골뱅이... .com 해서 이 결과를 이렇게 해서 이메일로 보낼 수도 있단 말이죠 즉 이 함수의 출력을 받아서 다양한 용도를 쓸 수 있다는 겁니다 이거 작동 안 합니다 가짜의 명령들이에요 하지만 얘는 언제나 sum이란 말이죠 그러면 우리도 여기 있는 이 sum의 결과를 순수하게 값으로 출력할 수 있다면 이 결과를 훨씬 더 광범위하게 응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도 해봅시다 자 그럼 얘를 어떻게 계산하면 되냐면 여기 있는 console.log를 지워요 그리고 여기에다가 대신에 return이라고 하는 값을 넣어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 이 sum 함수가 실행되면 여기 있는 이 결과가 실행된 값 현재는 6이겠죠 6 앞에 뭐가 붙어요? return이 붙어 있습니다 그러면 JavaScript는 여기서 이 함수의 실행을 멈추고 즉시 return 뒤에 따라오는 값을 출력해 주면서 여기 있는 이 부분을 6으로 만들어 주는 거예요 해볼까요? 이렇게 실행해 볼까요? 똑같습니다 결론은 똑같지만 이제 우리는 이 sum이라고 하는 함수를 이메일로도 출력할 수 있고 파일로도 출력할 수 있고 프린터로 출력할 수도 있습니다 바로 이 return이 그런 역할이에요 저는 return의 어떤 의미를 여러분들이 좀 더 이해하시기 쉽도록 이렇게 한번 해 볼게요 이렇게 하고 여기 e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실행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거 너무 이제 숫자가 많아서 헷갈리겠다 여기 a, 여기 b라고 이렇게 해 볼게요 어때요? 우리가 실행을 시켰더니 a가 나왔어요 얘가 실행된 겁니다 그리고 return이 됐고 b가 있는데 b가 실행이 됐어요? 안 됐어요? 즉 return을 만나면 거기서 즉시 함수는 실행이 종료됩니다 그래서 return은 어떤 값을 출력한다는 의미와 거기에서 함수를 종료시킨다는 두 가지 의미를 모두 가지고 있는 특수한 키워드입니다 이렇게 해서 여러분이 지금 알고 있어야 될 함수의 모든 것을 알았습니다 함수의 생성과 호출, 그리고 입력과 출력을 알았으면 된 거예요 축하드리고요 함수에 대한 얘기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